벌초할 때가 되면은 이렇게 벌초를 이렇게 해놨어도 벌초할 시기가 되면은 말벌이 기성을 부립니다 말벌이 조심해야 될 것이 벌초할 때도 잘 정리를 해가고 그 다음 벌초를 해야 되고 막대기나 이런거를 사용해서 잘 이렇게 좀 두드려 보고 이렇게 벌초를 해야 되는데 벌초 하다가 지금 동료가 한번 벌에 쏘여서 쏘여서 이렇게 갔다는 말을 듣고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그래 제가 일단 벌집을 따놓긴 했는데 요렇게 벌초를 하다가 언덕이나 이런데 가시나무 이런게 있을 때는 벌을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벌집을 일단 따가지고 벌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로 제가 이렇게 올려놔 봤습니다 자 이 벌들이 이 벌집 속으로 다 들어가면은 또 제가 한번 벌집을 따는데 자 경계를 하는 벌도 있고 또 이렇게 지금 많이 나와 있는 벌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정도 벌은 올해 장마가 많이 주고 이럴 때는 세력이 좀 약해서 벌집이 좀 작을 수도 있는데 요정도면은 벌 크기도 적당히 토종벌로 토종말벌로 크기도 적당하고 그 다음 이렇게 말벌 크기도 좀 크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니까 벌들이 많이 나오고 달려들고 있네요 벌들은 항상 이렇게 적을 만나면은 이렇게 왕성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벌독을 쏘아놓기도 하고 이렇게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고 이런 말벌에 벌초하다가 한번 잘못 건드려서 몇방 쏘이면은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벌초 시기에는 항상 조심을 하고 조심을 하고 안전하게 벌초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건드려보니까 벌이 아주 많이 나오죠 이렇게 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벌이 많이 나오는데 또 조금 있으면 이렇게 먹이활동도 하고 안에는 애벌레도 있고 새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벌들이 먹이활동을 하면서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먹이를 소화시켜서 이어 들어와서 새끼들에게 주겠지요 그 다음에 입구는 말벌은 입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지어놨으면 입구가 하나입니다 여기 구멍으로 막아도 되고 또 요 벌들이 들어가면은 지금 따났기 때문에 금은 망에다가 바로 집어넣고 작거를 잠그면은 끝이 나겠습니다 벌이 대단히 많죠 이렇게 이렇게 한 번 건드리면 왕왕왕왕 하면서 나오고 저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드려보죠 두드려보면 나오죠 이렇게 벌들이 손이 불별 떨리는데 지금 오늘 벌초를 해가지고 이렇게 벌집을 하나 발견하고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